안녕하세요. 저는 KR4050 워크샵의 체어를 맡고 있고요. 한국정보과학회 대한민국 컴퓨터역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지인입니다. 저희 KR4050 워크샵의 오프닝 파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KCC 2022에서 진행되는 KR4050 워크샵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대면, 비대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은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생긴 지 40년이 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선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 인터넷 탄생 40주년을 맞이해서 KCC 2022에서 KR4050 워크샵을 진행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관하는 대한민국 컴퓨터 역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20세기 대한민국 컴퓨터 개발 역사 워크샵 행사를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길남 교수님께서 처음 우리나라 컴퓨터 개발 역사를 돌아보는 워크샵을 시작하신 이래 2016년 제주 ICC에서 열린 정보과학회 KCC 행사에서 20세기 한국 컴퓨터 개발 역사 워크샵 2 진행했고요. 현재까지 컴퓨터 역사 워크샵이 매년 이어져서 8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데이터베이스 분야, 2018년에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보는 역사 워크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 2020년에는 인공지능 분야, 2021년에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HCI 발전 역사를 살피는 CG&I 역사 워크샵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된 컴퓨터 역사 워크샵 자료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존하고 웹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KR4050 워크샵의 내용도 기록이 돼서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분야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대중과 공유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일인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KR4050 워크샵은 우리나라 인터넷 개발 초기의 발전 역사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본 워크샵의 프로그램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진행이 되는데요. 파트 제로에서는 오프닝, 본 개회사에 이어서 인터넷 탄생을 주도한 선구자들 중에 한 분인 빈트서프의 축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파트 2는 초청 강연입니다. 한국정보과학회 명예회장님들의 강연으로 구성이 되는데 홍충선 명예회장께서 AI4 네트워킹 강연해 주시고 최종원 명예회장께서는 국내 인터넷 연구자들이 IETF 참여한 상황을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것입니다. 파트 1 사회는 한국정보과학회 정보통신소사이어티 회장인 국민대의 김상철 교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파트 2는 건국대 명예교수이신 한선영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개발 초기라는 주제로 사이버 시큐리티, 브로드밴드 인터넷, 유저즈 오브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하이 테크놀로지 벤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크,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이커머스, 이커 페이먼트 분야의 발전 역사가 소개됩니다. 이런 연사들의 발표에 이어서 박용진 한양사의 명예교수님 그리고 명예회장님과 박현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KR4050 워크숍 준비 과정을 도와주시고 주도해 주신 KR4050 워크숍의 위원장 정길란 교수님을 비롯해서 2020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 리허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워크숍을 잘 준비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 자문단, 강연자, 그리고 넥슨 컴퓨터 박물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